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이어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일부터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지방시 지역에서 전세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 계약은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따라 임대차 정보가 매매 거래처럼 공개되고 신고 즉시 확정 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계도 기간 1년간은 신고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